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지니가 지니 토끼랑 놀려고 바닥가에 놀러왔어요 나는냐 지니 지니 나도 떠자 좋아! 나는냐 지니토끼 저게 뭐지? 세상에나 바다카에 상자가 떨어져 있잖아 지니 이거 보물상자 아니야? 우리 같이 열어보자 지니 뭐가 되는거야? 그런데 지니토끼야 지니께 아닌데 그냥 우리가 열어봐도 되나? 우리가 열어보고 주인을 찾아주면 되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열어볼까? 세상에나 지니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보석이랑 진주가 가득 들어있네 지니에게 정말 잘 어울리겠는데 지니 목걸이를 한번 해봐 지니 왜그래? 있잖아 이건 지니께 아닌데 환불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안되겠다 우리 주인을 찾아주자 보물 잃어버리신 분 보물 잃어버리신 분 안계세요? 지니가 보물을 줬답니다 저야 저야 이러면들 이게 너꺼야? 맞아 이건 내가 바다속에서 모은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아하 나 여기 보물을 찾아줘서 고마워 지니 내가 다음에 너의 소원을 꼭 이루어줄게 그럼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러면들 주인을 찾아줘서 너무 다행이다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는 조개 왕관이잖아 어? 비나공주 다 떨어뜨리고 갔나봐 어떡하지? 비나공주 나 뒤에 하나 놓고 갔어 뭐야 벌써 가버렸더라 어흐 어흐 안되겠다 여기에서 쉬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오? 어디에요? 나는야 바다의 마녀 우슬라 내가 그 왕관을 인어공주에게 전해준 네 마녀 지니 왕관을 왠지 마녀에게 주면 안될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인어공주에게 전해줄게요 오호 그래? 전혀 없어도 돌탄보기 그 왕과 너에게도 아주 잘 어울리겠는걸 맞아요 지니가 쓰면 더 예쁠지도 몰라요 지니야 안돼 인어공주 거잖아 그냥 돌려주자 마녀가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고 그냥 써보는 것 뿐인데 뭘 그래 지니토끼 그냥 써보는 건 괜찮을 거야 우와! 세상에나 지니에게 인어 다리가 생겼어 우와! 우와! 세상에나 지니 다리가 인어 꼬리로 변했네 지니토끼 지니 인어공주 됐나봐 신난다 바닷가에서 놀아야지 우와! 지니가 빨리 인어공주에게 왕관을 전해줘야 될텐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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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지니가 인어가 될 것 같네 인어 꼬리가 생기니까 엄청 엄청 신나래 그런데 물에서 너무 많이 놀았더니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지 오케이 아이참 인어 다리로는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데 지니토끼 이것 봐 지니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 자! 빨리 와! 아이참 빨리 좀 기다려봐 이게 뭐야! 인어 다리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 우와! 인어공주잖아 그게 뭐야! 머리 위에 있는 건 내 왕관이잖아 인어공주 미안해. 내가 너의 왕관이 너무 예뻐서 진짜 딱 한 번만 써보려고 했는데 글쎄 다리가 이렇게 변했지 뭐야? 대단하다. 지니, 그거는 사람이 왕관을 쓰면 다리가 영원히 인어 꼬리로 바뀌는 거라고. 영원히? 그럼 지니 앞으로 바다에서 물 뿌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지니, 지니 그냥 사람으로 달고 싶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지니. 너가 나의 보물을 찾아줬으니까 소원으로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정말, 영원히 인어 꼬리가 최고야. 뭐야, 왕관이 바뀌었잖아. 우와, 다 수고했어. 고마워, 에리언. 안녕, 지니.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명심할게. 잘 가, 인어 공주. 빠이빠이. 안녕, 지니. 랄라랄라라. 이 자판기는 뭐지? 동전을 넣어주세요. 뭐? 동전을 넣어달라고? 어, 동전이 어딨지? 엠? 그럼, 동전을 넣어볼까? 인어 공주가 좋겠다. 오, 인어 공주 인어 이잖아? 우와, 엄청 이쁘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우와, 내가 인어 공주가 됐잖아? 우와, 신기하다. 아, 쌈이 안 젖어.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안녕. 안녕, 물고기 친구들.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만든 게 대단하지? 우와, 공주로 변하니까 너무 재밌다. 엠이도 동전으로 다른 공주들을 눌러볼까? 이번엔, 콤데렐라. 어? 이 신발은 뭐지? 으, 냄새. 으. 어? 어? 이건뭐지? 어? 어? 기본엔 신데렐라로 변신했네? Vegeta! 호박마체가 왔잖아. 자, 이제 파티를 떠나볼까? 자, 파티로 출발! 안녕! 벌써 열두시잖아? 얼른 가봐야겠어 이번엔 어떤 공주를 뽑아볼까? 자 음... 이번엔 이건 무슨 책이지? 음... 뭐야? 내가 벨공주가 됐잖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잖아! 도망쳐! 어떡하지?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야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동전이 없잖아? 그렇다면 어딘가 있겠지? 화이팅! 하나만 나와! 동전! 아악! 이번엔 설마 자스민 공주? 조원아 이루어져라! 내가 공주가 될 수 있게 해줘 아니 뭐야 내가 외계인이 됐잖아 빔 rectangular 저 step 왜 이러지? 나 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다행이다 직원 얘들아 어디 간거야? 엄청 잘 뛴다 너희들 우와 오늘은 친구가 안 놀러오나? 오늘도 인어공주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친구야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오늘 뭐하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왔다 안 내는 친구 가위바위보 인어공주 나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내일 다시 올게 뭘까? 멋있다 하지만 내일 다시 꼭 와야 돼 안녕 친구랑 신나게 놀았다니 졸리네 한금 자야겠다 잘 잤다 이게 뭐야 누가 물에다가 쓰레기를 왕창 버려봤잖아 아아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저리가 저리가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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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가 없어요? 달려주세요 오늘도 인어 친구랑 신나게 놀아볼까? 인어 친구가 좀비 인어를 불렀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 쓰레기잖아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지 안되겠다 인어 공주야 내가 도와줄게 이제 쓰레기를 다 주웠으니까 물이 깨끗해졌겠지? 인어 공주야 얼른 돌아와 친구야 언제 왔어? 인어 공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너가 다시 인어 공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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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동 지니 경찰입니다 오늘도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지 순찰을 돌아볼까? 어 폴리 지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나쁜 친구들이 없는지 순찰을 돌고 있었어 그래 지니 고생해 여기서 물놀이하고 놀아야지 재밌겠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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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지 나도 수영 잘 하고 싶은데 후후 후잉 저기에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 저 친구에게 장난쳐야지 후후 안녕 나는 키키팅 안녕 키키팅 여긴 눈물 약을 하시면 수영은 아주 잘 하게 될거야 정말? 알림 마셔 봐야지 뭐야?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우와 신난다! 데뷔야 인어공주가 되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답답하지? 숨을 못 쉬겠어 세상에나! 여기에 인어공주가 쓰러져 있잖아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숨을 못 쉬고 있잖아? 어떡하지? 응? 응? 인어공주가 괜찮아요? 진희경찰 흠이 잘 안 쉬어져요? 저리 잡으세요 뭐야? 인어공주가 저기에서 신나게 헤엄치고 있잖아? 이번에도 장난을 쳐야지 인어공주 이쪽으로 오면 내가 아주 맛있는 걸 줄게 넌 날 따라오라고! 알겠어? 어디서 하겠지? 아니 뭐야? 티켓핑 때문에 물바락만 맞았잖아? 어? 바로팽! 어디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 그러게? 저쪽으로 가보자! 어? 인어공주,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 키키핑이 자꾸 나한테 장난을 쳐 키키핑 때문에 인어공주로 변하고 물벼락을 맞았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바로핀, 안 되겠어 빨리 지니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좋은 생각이야 어? 저게 지니경찰이다 지니경찰, 지니경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지니핑들이잖아 얘들아, 무슨 일이야? 지니, 키키팅이 도니에게 장난을 치고 있어 빨리, 티니 하트웅을 가지고 키키팅을 잡아줘 뭐라고? 키키팅이? 좋았어, 지니경찰, 출동!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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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키키팅을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우편 배달하느라 바빠서 알겠어 혹시 장난치는 키키팅을 본 적 있어? 글쎄,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키키팅을 보지 못했는걸 알겠어 얘들아, 다른 곳으로 가보자 뭐야, 저기 지니경찰이잖아? 지리경찰에게도 장난쳐야지 어?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장난쳐야지 얘들아 얘들아 이상하다 갑자기 막 장난치고 싶어져서 그만 미안해 이건 키캐핑의 짓이 분명해 주변에 키캐핑이 있다는 소리야 키캐핑의 짓이라고? 이 키캐핑 가만두지 않겠어 나 잡아 봐라 여기 지롱 키캐핑이 약했다 뭐야? 키캐핑이 사라졌잖아 나의 버블건을 맞춰봐라 어? 아니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아 아니 키캐핑 가만두지 않겠어 장난치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키캐핑 그만하지 못해 넌 하트핑이잖아 도망가자 키캐핑 어딜 도망가? 어? 놓지 못해 나를 또란 말이야 단 제니 지금이야 어서 티니 하트잉으로 키캐핑을 잡아 좋았어 키캐핑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키리키리 캐트링 큐브 속으로 노노노노노노노모 고마워 지니경찰 지금까지 출동 지니경찰이었습니다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의사에요 오늘도 아픈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 역시 이렇게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먹는게 최고지 짱 Katy proc hors всего check hoi Groop 요새 loo 재성 연구 walk was ja 오늘은 어떡해! 도망가자! 뭐야! 인어 공주가 좀비 인어로 변했잖아! 안 되겠어! 내가 빨리 인어 공주를 치료해 줘야겠어! 좀비 인어 나 잡아봐라! 어? 좀비 인어가 지쳐서 잠들었잖아! 지금이야! 어디 한번 좀비 인어를 진찰해볼까? 뭐야! 인어 공주 꼬리 안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잖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 이게 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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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잖아! 미끄러운 거 도대체 뭐지? 조금만 참으세요. 벨린다! 인어공주 꼬리에 벌레가 가득해서 인어공주가 좀비 인어로 변한 거였나 봐. 좋았어. 좀비 인어에게 주사를 놓으면 다시 원래 인어공주로 돌아올 거야. 우와, 세상에나!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왔잖아! 어? 이게 뭐지? 새로운 물고기인가? 맛있겠다, 냠냠냠. 우와, 내 이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오, 상어잖아. 상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헛바닥이요? 아, 이빨. 걱정하지 마세요. 지니 의사가 고쳐 드릴게요. 먼저. 이이이이이이. 어? 어떡하죠? 이가 썩은 것 같아요. 아빠 상어, 아무래도 이빨을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자. 크게 벌리세요. 아. 자 기다리세요 어? 이거라 우와 썩은 이빨이 빠졌잖아 이제 다 끝난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 그래요 어디가요 아빠 장어 아빠 장어 빨리 이리 와요 큐 큰일날뻔 했네 왔어요? 자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됐다 어? 내 이빨이 하나도 안아프잖아 고마워요 지니의사 잘가요 아빠 장어 오늘도 열심히 치료했다 그럼 지금까지 헤이 지니의 지니의사였습니다 친구들 안녕 나는야 헤이 지니의 지니의사 에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아픈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볼까요? 고고! 어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을 날아야겠어 뜨거! 역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에어컨 틀고 집에 있는게 최고라고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어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조용해 아 왜 갑자기 폐가 왜 아픈거지? 아 내 배 아우 매워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빨리 따라오세요 내려놔요 자 여기에 누우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어디 보자 자 에타 할이 난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에어쩨 주사 싫어 주사 들어갑니다 아 clinically 자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여기에서 5분 동안 쉬다가 일어나세요 어휴... 날씨도 좋은데 선탠이 나야겠어! 예하! 아이고! 다리 다 풀리니까 좋다! 아 좋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겠어... 잘 잤다! 아따! 아따! 내 몸이 까맣게 타버렸잖아! 야! 야! 식구분 차라네! 아! 너무 싫어!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햇빛이 강한 날에 밖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빨리 따라오세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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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누우세요! 아따! 아따! 자! 온도를 재볼게요! 어떡하죠? 열이 40도나 돼요! 안 돼... 아따! 안녕하세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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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발랐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여itating halten calidad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왔다! 케이크 먹어야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다! 아 배불러! 냉장고에 넣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뒀다가 이따가 다시 먹어야지! 헬로! 나 잡아봐라! 내 난쟁이들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밖에서 놀고 왔더니 너무 힘드네! 다시 한번 먹어볼까? 아 배야! 아 배야!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 음식을 밖에다 꺼내놓으면 상할 수 있다고요! 안돼요 안돼! 자 내려놓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세요! 네! 어우 뭐야! 제가 진찰을 해볼게요! 식중독이에요! 주사를 맞아야될 것 같아요! 오우! 주사를 맞았으니까 괜찮아질거에요! 여기에서 5분만 누웠다가 일어나세요! 오우! 네! 와우! 날씨도 좋은데 수영장에서 물놀이나 해볼까? 우와! 고맙습니다! 인어공주님!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셔야지요! 하! 1! 하! 2! 하! 2! 인어공주! 무슨 인어공주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요? 어? 내 아름다운 꼬리만 있다면 문제없다구요! 어디 한번 들어가볼까? 어디 한번 들어가볼까? 오우! 예!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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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리 치가 났어요! 오! 살려주세요! 오우!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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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오우! 오우! 다리 치가 났어요! 살려주세요! 인어공주님! 와우! 이리 나오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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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네!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님!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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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운동을 안하면 큰일 난다구요! 안돼요! 안돼! 아우! 미안해요! 난 인어공주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야!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다리를 드세요! 네! 도대체! 여름철에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안되겠다! 다른 환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강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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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면 안돼요! 안돼! 내가 진찰해줄게! 코! 많이 아픈거 같아! 주사를 맞아야겠어! 자! 주사를 맞아보자! 손! 손! 아이! 잘했다! 이제 괜찮아질거야! 내가 좋아하는 인어공주 인형 주문해야지! 오! 택배 왔다! 오! 하! 하! 뭇! 인어공주 인형이야! 자! 인어공주 정말 예쁘네! 하!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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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인어공주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잖아!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또 도대체 왜 그러지? 인어공주는 물에서 사니까 물을 뿌려주면 다시 일어나겠지 인어공주가 일어나지 않잖아 안되겠다 인어공주를 물속에 넣어야겠어 도착! 인어공주를 수영장에다가 넣어야지 인어공주를 물속에 넣었더니 살아났어 나도 물에 들어가서 인어공주랑 놀아야지 인어공주 잡아라 인어공주 잡아라 인어공주 잡아라 인어공주 잡아라 인어공주 잡아라 인어공주 일어나봐 인어공주 일어나봐 다 잡아라 으쌰 어? 인어공주가 배가 고픈 건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먹을 거 가져올게 예 인어공주에게 생선요리를 만들어줘야지 짜잔! 인어공주가 엄청 좋아하겠지 인어공주야 이리 와봐 맛있는 거 내가 해왔어 인어공주가 왜 안좋아하는거지 이게 뭐야 이건 먹을 수 없어 우와 엄청 예쁜 조개잖아 고마워 인어공주야 잘 먹을게 인어공주야 우리 이제 뭐하고나지 노래 부르는거 어때 진이 진짜 잘 부르는데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데요 호랑나비 흰나비 때요 춤을 추며 오너라 고마워 어? 어? 사프셔요 오늘 와바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추워서 안 되겠어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뭐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참 어떡하지? 쟤 온 생각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 짜잔! 여기에다가 인어공주를 데려와야겠어 이걸로 인어공주광을 예쁘게 꾸며둬야지 우와! 예! wow! 고우 가자 우와 너무 예쁘다 민호공주에게는 물이 필요하겠지 양자 양자 인어공주야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럼 잘자 인어공주야 내일 또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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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